수사하고 있고 또 문의구발장 낸 부분에 의해서 수사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일부 수사 결과는 참으로 미흡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기회를 들어서 검찰에 다시 한 번 철저한 수사를 취소합니다. 현직 대통령의 자녀가 임기 중에 유학도 아니라 갑자기 해외로 이루어진 아주 드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고 국민들도 모두 궁금해하고 있는데 통화되는 평평 숨기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노영민 기사실장은 4월 4일 국회의원의 업무 보고에 나와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만 있습니다. 해외 이루어가 그리고 나서는 감사원에서 그 부분을 감사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정 부분은 알고 있지는 하지만 많지 않습니다. 이런 말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청와대의 답변이나 지금 정부의 태도를 보면 궁금증만 증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댓글을 보면 여러 가지 통문이 굉장히 증폭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그냥 문제점이 있으면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로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국회의원의 내용을 파악하고 국민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청와대는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박상도 의원께서 혼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문제점을 제기해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국민도 주자 농협 의혹이라든지 사회가 다녔던 회사 토비게임즈 외부 차익금이 급증했던 의혹이라든지 외부 차익금을 대여해준 회사의 또 다른 일종의 계열 회사의 펀드 운용사로 선정된 것과 관련된 의혹이라든지 이스탄 항공평업, 상업주와 공직위사 관련 여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감상은 감사로 판결을 했습니다. 노영민 기사실장도 이 분에 대해서 감상 감사가 이걸 될 것이다 알고 있어요. 뭐 이렇게 답변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불어온 것은 감사 결과가 아니라 박상도 의원에 대한 정치부복 아니었나 이렇게 보입니다. 정치부복성, 탈력수사가 좀 오히려 돌아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몇 년 전에 줄기차게 얘기했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숨는 자가 범이고 숨기는 자가 범입니다. 더 이상 숨지 말고 또 숨기지 말고 간단하게 진실만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한국당 TF의 이종배 의원께서 당장입니다. 오늘 TF 의원들이 오늘 좀 개괄적인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박상도 의원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진실을 발표하여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사 권한이, 취소 권한이 빠져서 문제가 됐습니다만 현재도 현행법의 대통령 친족에 대한 감시, 감독할 권한이 정부 부처에 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 비서실 직제에 보면 대통령 비서실에서 감찰 대통령 친족에 대해서 감찰 업무를 하도록 돼 있고 더 나아가서 문 대통령이 조국 수석에게 대통령 친족을 감시해달라고 이렇게 70가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조국 수석은 이를 전혀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역시 특별감찰관 감찰 대상인 친족에 대해서 감시하도록 감찰관을 임명해야 됩니다만 감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가 청와대에서 이런 일들을 소홀하게 사실상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 청구를 지난 3월 26일 날 한 바 있습니다. 한 달 내에 본래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달 지난 무렵 통보받은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서 청와대 조사 및 관련 법률 검토 등의 사유로 감사 실시 여부 결정 기간이 연장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저희들이 또 은행이든 얘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공익감사 실시 여부를 여부와 관련한 법률 검토를 로펌에 의뢰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 로펌이 주변장하고 화후로 되진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두 군데에다가 감사원이 공익감사 실시 여부를 매장렬을 구하고 있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으려는 명분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냐 하는 그런 강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적극적인 감사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번 우리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유양수 의원이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청와대에서 더는 경호 비용이 있냐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노영민 비서실장은 감사원에서 조중근을 감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감사원과 청와대의 관계는 독립적인 관계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사 청구를 하니까 제일 먼저 알려주는 데가 청와대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한다 안 한다는 내용까지 운영위에 나와서 답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감사원이 정말 감사할 의지가 있는지 대통령 비서실에 이렇게 보고를 해놓고 뒤늦게 질책을 받은 뒤에 뒤늦게 감사하는 명분을 찾기 위해서 지금 그 로폼에다 건넬 자문을 의뢰하는 게 아닌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감사원은 주저하지 말고 대통령 비서실 등의 직무유기 친족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한 직무유기까지 철저하게 감사해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시인부터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 희망이 우려로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신재가 지구평천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신재가를 한 후에 지구평천하라는 말씀이 있고 국민들께서도 다 알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모두 믿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재가를 잘 못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자녀는 공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세를 늘려서 경호도 해주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 딸 문단일 씨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나오고 있어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회, 그것도 다른 국회 정당에서는 국회의원의 다른 정당에서는 알아도 못하는 척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국민들을 대신해서 문단일의 해외 위주와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서 진상을 파악을 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돌이라고 생각해서 ETF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ETF팀장을 하고 ETF를 운영하면서 느끼는 것이 자료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일정 부분만 공개해도 되는 부분만큼만 주고 더 이상 파악을 들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진상규명하는데 그런 일이 있다. 마치 숨바꼭질하는 것, 한쪽에서는 숨기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찾아내겠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자료를 파악해서 분석하는 데 이만큼 어려운 문제도 없었다는 문제를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방금 박상도 의아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국가와 감사원에서 나서서 좀 파악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감사원에서 자꾸 회피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자료들도 좀 잘 안주면 어쨌든 사이가 범막은 회사, 조금 많은 회사 관련한 펀드사 선정과 관련된 의혹, 또 항공모선 선정과 관련된 특혜, 특혜 의혹 같은 것, 그리고 문자엘 씨의 한국병원의 진료와 관련된 의혹 제기들, 이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해서 정확하게 증거하시고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 전에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청와대에서 직접 나서서 먼저 국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알려주고 또 국민들에게 좀 이해를 구할 부분을 좀 구하는 그런 자세로 보고 나오면 참 저희들도 이렇게 같이 고생하는 일이 없을 텐데 청와대에서 나서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의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좋겠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TF로 운영하면서 느끼는 것이 상당히 감추고 싶은 부분인가 보다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렇게 감추고 싶은 것을 저희들이 파헤치려고 하니까 그게 정치보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일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박상도 의원의 예를 보면 다 그런 것이 사실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절대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일에 대한 정치보복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원의 감사원이 공익감사청구에 대해서 만약에 감사 개시를 하지 않을 경우 혹시 이것이 직무유기죄로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까가 이것을 협회하기 위해서 로펌의 법률 자문으로 되었다면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원은 이전에도 과연 감사청구 개시 여부에 관해서 외국 로펌의 자문을 받은 적이 있는지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는지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는 국민의 권리 유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장이 오신한 의원, 고릉이 의원, 사보임에 관해서 법의 정면으로 유발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문제야말로 사전에 로펌의 법률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고 또 신고리 5위 거기 공사 중단했을 때 수천하게 바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바로 치매가 발생하면 됩니다. 이런 문제야말로 사전에 명밀한 법률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감사청구에서 감사 개시 안고 과연 경호 비용이 법과 규정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했는지 잘못된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조사하는데 바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서 치매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국민의 알 거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표피하기 위해서 나중에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미리 이 법률 자문을 받는다면 참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드시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원의 감사청구 절차와 관련해서 우리가 감사청구한 게 지난 3월 26일입니다. 국회 운영에 와서 노혁민 비지실장이 답변한 게 4월 4일입니다. 그런 뒤에 아마 그 무렵 중 사이에 그 로펌에다가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것 같아요. 이 당시만 해도 노혁민 비지실장은 감사할 걸로 알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할 걸로 예정이 됐으면 그냥 감사하면 되는데 다른 것을 보면 이때 아마 입장이 바뀌고 그래서 이 바뀐 입장에 따라서 로펌에다가 감사원에서 법률 자문을 의뢰를 해놓고 그러고 나서 4월 26일 날 감사실시 여부에 대한 걸 연장한다 기한 연장한다 언제 한다는 답변도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감사원하고 청와대하고 상당한 서로 의견 교환이 돼서 이런 결과가 지금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당시 운영위 회의 때 노혁민 비지실장이 얘기한 걸 보면 이 청와대에서 더는 경호 비용이 있느냐 감사원에서 그 부분 감사할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운영위에서 그러면서 입장이 그 뒤에 감사원의 입장이 청와대 눈치 보더라고요 입장이 바뀐 거 아니냐 저희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청와대가 여기 비지실장 노혁민 실장이 얘기한 거 보면 청와대에서 더는 경호 비용이 있느냐 일정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경호 내역이라든가 경호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청와대에서 자체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국민한테는 알리지를 않습니다. 이게 소통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이렇습니다. 국민들한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하겠다고 시임사에서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서는 본인들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있다 많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들어가는지 왜 이렇게 갔는지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통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언론에 직접 나서서 하겠다고 얘기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게 온당한 처사입니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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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